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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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가 돌을 떨어뜨렸어 얘들아! 조심해서! 수서우 눌러주세요! 구독! 놀러! 음... 아니 내가 아빠가 지금 5분 속을 지니테쿠키씨라고 이분이랑 같이 빠져나와서 널 구해준 거야 아 5분을? 음 일단 주니태 쿠키씨야도 고맙다고 말해 감사합니다 나도 이만한 아들이 있었는데 보기 좋네요 봉수야 아무래도 마녀의 마녀를 물리쳐야지 우리가 다시 원래대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 마녀 물리치러 가는 거야 지금 그럼 그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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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마녀의 집 대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 중 한 명 있는 것 같아 요루나 삼촌이 빨리 구하러 가지가 뭐하러 거야 우리 가족들은 뭐하러 가자고 여기가 마녀의 집인가 뭐야 생각보다 평범한데 집안 별 바를 건 없는데 이게 다른 건 없는데요 봉수야 봉수야 아빠 쿠키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의 팬티에 있는 쿠키는 먹어봐도 될까 안돼요 맛나보이는데 주니태 쿠키씨도 한입 하실래요? 이 쿠키? 아이 괜찮은데요 한입만 해보자 안돼요 안돼요 이거 먹으면 유튜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야 빨리 야 봉수야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우리 가족들을 구하러 가자고 우와 우와 야 여기가 여기가 마녀의 집인가 위를 봐라 아니 마녀다 멋있어 용캐 여기 여기까지 왔군 하지만 여기는 절대로 통과하지 못할걸 봉수야 봉수야 빨리 가서 우리 가족들을 구하러 가자고 좋았어 웃는거 완전 아줌마 같았는데 야 봉수야 여기서 발을 헛디디면 니 쿠키 부셔진다 조심해 안돼 핫 내 팬티를 지키기 위해 내 팬티를 지키기 위해 핫 와 연필이다 핫 어디야 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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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보다 지우개 와 없어졌어 이거 설마 마녀석이 없앤건가 마녀가 우리 블록을 없앴다고 쥐닛 쿠키씨 예 함부로 가면 안돼요 거기 마녀가 없앤단 말이에요 그 지우개를 그러게요 위험하군요 괜찮아요 말려오셈 말려오셈 아 저희대 토끼씨 아 지금이야 바로 지금이야 지우개를 없애다니 자 아아아아아아 이겨쿠키씨의 이름으로 제가 갈게요 핫 자 갑시다 갑시다 좋았어 우리를 막을 수는 없을거엔 우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으셈 나는 맛있는 쿠키거든 노릇노릇한 거보면 인녀가 되버리지 연필도 지나고 자 이 직장도 지난 다음에 마녀의 질이로구만 여기가 자 조심하세요 조심해 조심해 봉수야 조심해 봉수야 우리가 밟고있는건 뭐야 이 검은색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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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브성 마녀 녀석 봉수를 용암으로 빠뜨리다니 마녀 녀석 휘뚜수야 아 이럴수가 조심해서 가야겠네 여기는 돌아서 가야겠다 와아아아아아 마녀씨도 화끈한데요 음 괜찮아요 밀가루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조심해 조심해 자 위에서 뭐가 떨어졌어 음 이 주변에 사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게요 일단은 여기를 어떻게 내려가야되지 위가 길인가보다 위가 길인가보다 위가 길인가 봐 헛 헛! 헛! 도와쓰 어? 이쪽이 길 아닌가? 여기가 길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을걸? 아무것도 없구만? 같이 가자고 자, 아빠 먼저 간다! 봄쇠야! 아빠 그러다 죽어 에에에 음... 아, 이거 어떻게 건너가지? 자, 여기인가 보다 자 여기인가보다, 여기인가 보다 자 이거 위에 뭐야 이거? 워워워워 오워어 이거 마녀의 집답게? 이거 굉장히 묘 하네 어, 저기! 저기 위에! 어! 마녀다! 여기는 더욱더 쉽지 않지? 이거 마녀가 우리는 또 무슨식으로할 줄 몰라 조심해서 가야돼 여기도 자아! 아아아아앜 자 여기는 이쪽으로 아래로 점프하고 이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아앜 뭐야 왜 죽었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살아나거든 자 여기서 점프를 어 됐다 아앜 자 얘들아 빨리와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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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날 죽여 자꾸 아 내가 언제 죽였어 거기 땅을 밟으면 안돼 좋아 방태야 어 이거 너무 빨라져 여기 조심해야돼 조심해야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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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빨라져 이거 길이 어디지 여기다 여기다 아 이 위에요 이 위 이 위라고요 아 그 위에요? 오케이 왔어요 오 왔다아 오 재밌는데 야 마녀가 야 마녀가 재밌는 것만으로 마녀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 탓 자 마녀 개못하네 어 어 야 옆에 아주 재밌는 인형들이 있는데 오 인형들이 못생겼는걸 그러게 말이야 어 어 어 마녀가 막았어 마녀가 막았어 아 아 이때 지나가야돼 무서운 마녀 녀석 우리 입구를 막다니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어 어 마녀가 입구를 막네 나무를 잘하게 만든단 말이야 마녀의 짓이었잖아 마녀 진짜 개 졸렬하네 에 에 봉쇠야 그런말 봉쇠야 그런말은 어디서 배운거야 흐흐흐흐흐 정정당당하게 나와라 자 어어 여기가 길인거 같은데 얘들아 어 올라간거지 어 이쪽 2템이다 2템 이렇게 마녀가 생생할때 올라가는거였어 오오오 한번만 더 눌러줘라 마녀님 한번만 더 눌러주세요 여기 이거 땅이 안생기네 사야겠다 잠깐만 길이 어디야 어 여기는 뭐하는곳이야 용암 용암인가? 이거는 마녀의 그 실험실인건가? 뭐지 핫핫핫 어 이거 뭐야 오 맞아맞아 여기 실험실인거같애 여기 그치그치 어어 이거 진짜 실험실이네 마녀의 포션이 있어 악독한 실험을 하고있었구만 마녀가 우리를 정말 집으로 보낼생각이 없나봐 마녀는 이 몹살 이 녀석 집으로 돌아가고싶어 어 뭐지 이거 아 내 잘생긴 사람얼굴이 그립다 하 아니 아빠 이게 더 나은거 같애 아 네 얼굴이 훨씬 낫나 너도 그래 어 너는 눈이 약간 파리같애 파리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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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휴... 뭐야? 뭐야? 너 이거 열어줘가... 뭐야 이거 입구가 따로 있었잖아? 뭐야? 삼촌 안녕! 어, 뭐야? 다들 쿠키가 됐잖아? 텐테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기 위에 보이는 마녀가 우리를 쿠키로 만들었다고! 야, 저 마녀 진짜 못생겼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못생기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어! 어... 어, 진짜? 어어! 우리가 쿠키로 평생 살아야 된다니까! 야, 너 그나저나 손 끝에 있는 초콜릿 맛이냐? 쿠키? 이거... 이거 된장 맛이야. 먹어봤거든. 아, 그래? 된장 맛이었어? 아니, 안 먹어라. 아니, 마녀 녀석이 우리를 살아보려고 만들 생각이 없어. 우리 마크라 마녀를 물리치러 가자! 빨리 여기 탈출하자고! 내가 빠삭하게 구워주지. 빠삭하게 구워준다고? 아니! 저기! 조심해! 마녀가 번개를 치고 있어! 빨리 가야 돼, 빨리.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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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죽을바 있다, 죽을바 있다, 죽을바 있다, 죽을바 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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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저거 빨리 가! 어, 번개 또 내려친다. 저기 마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돼. 으흐흐흐흐. 어휴. 으흐. 앉아! 자아. 얘들아 죽으면 안 돼! 아! 으흐흐흐흐. 아! 나 이런 모습에서 죽기 싫어. 채! 뭐야, 여기 아냐? 여기가 길인가 보다. 여기가 길인가 보다. 여기가 길인가 보다. 그럼. 여기가 길이네. 여기가 길이네. 자. 마녀가 저기 위에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헤헤 마녀 녀석.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지? 마녀가 돌을 떨어뜨렸어. 얘들아. 조심해야 돼. 진짜 조심해야 돼. 마녀가 화를 쏜다. 아아. 조잡한 함적을 파놨군. 자. 얘들아. 여기. 강을 건너야겠는데. 자. 여기 여기. 이쪽. 빨간색을 따라가야 돼 얘들아. 빨간색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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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야. 없애봐 어떡해. 마녀가. 야 마녀가 없앴어 없앴어 없앴어. 도비 사라져. 야 이거 무슨 물이길래 우리가 죽는 거야. 영산물이야? 깨끗한 호수 같았는데. 이거 탄산수야. 탄산수였어? 시원하겠네 그럼. 자. 얘들아 이쪽. 어어어어. 뭐란거지? 자. 허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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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우리한테 껌이라고. 얘들아 조심해야돼. 마녀 우릴 만만히 보다니. 어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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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한다. 우리. 아. 역시. 가족들의 힘은 대단하군요. 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어.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길다. 헛. 헛. 아. 헛. 자. 여기. 바닥을 밟으면 삐족한거 때문에 죽는다니까. 조심해야돼. 오오오오오. 여기 이상한거 나와. 아아. 어. 어. 자. 자. 여기 천천히 가야돼. 천천히. 어. 어. 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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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호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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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녀 녀석. 어. 우리. 우리 가족들을 쿠키로 만들. 평생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달려와 형. 알았어 알았어. 야 마녀야. 어. 그냥 어. 나를 잡아먹고. 어. 나를 잡아먹고. 그냥 나를 쿠키로 먹어버린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는건 없대. 그래. 우리 아빠를 먹고 날 살려줘. 해버리란 말이야. 나를. 나를 먹어 그냥. 다 먹어버릴거야. 아. 아. 다 먹는다고? 아이. 나. 나. 먹으면 맛없을텐데. 아. 자. 아빠만 먹어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아. 얘들아. 이쪽으로 와야될거 같은데. 이쪽.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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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야. 아빠만 먹어라. 자 보자 보자 보자. 책가기 펜 있어. 읽어보자. 자 보자. 한명은 여기 남아서 탈축으로 영원히 못간다. 죽음을 맞이해야될걸? 점점 쿠키로 된 몸이 부서지겠지 여기서 한 명은 탈출을 못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안돼 나 나가야겠어 아 이거 무조건 한 명이 밟아줘야지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아빠 다시 밟아봐 이거 다같이 죽으라는 얘기 아니야?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빠 이거 확인하게 다시 밟아봐 이 녀석이 배신을 아 대! 아 대! 배신자의 밟는다 배신자의 최후군 아 어쨌든 여기서 한 명이 무조건 밟고 지나가야되는데 우리 누구를 정해야될지 이거 하여 하여 어떡하지 파이팅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